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, 5만 3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됩니다. 서울시는 어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,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·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으나, 공급 우선 정책으로 주변 지역과의 단절, 획일적 경관 형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. 지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나 정부의 집값 급등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.